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지금 시장가치가 3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4조 달러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24년도 여러분들 그냥 기록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 첩이라는 전문가는 10조 달러에 이 회사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주가가 138불 정도 돼 147불에서 좀 내려가지고 그럼 이제 이분 같은 첩이라는 분은 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2030년까지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을 본다. 지금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분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10조 달러짜리 회사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통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 판단을 어떻게 내릴 거냐 이야기죠. 2030년까지 엔비디아가 최초의 10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전망을 받아들이면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130불도 싸니까. 그런데 이 양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갖게 되면 그러면 사서 안 되는 거죠. 가끔가다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공 박사님의 삼성전자에 대해 약간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한테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발언인 거죠. 공 박사님이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찬사를 하는 것 보니까 엔비디아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닌 거죠. 기사거리가 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송에 다루지 않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들 확실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 방송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입하는 동안에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 이 주제를 내가 오늘 독자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 번째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이 10조 달러 기업이 되면 엄청난 겁니다. 10조 달러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150불짜리가 한 5배 이상 정도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의사결정인 겁니까? 자, 이 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어디 딴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으니까 닥터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너무 비싸지만 AI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CUDA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의 독주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수요하는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어제 여러분들 아마존의 트리티움의 투 다 이미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추론 특화 칩 등장 한국의 샤피온,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저렴한 추론 칩을 지금 상용하지 않습니까? 경쟁사인 AMD의 저렴한 칩 상용화 인텔을 포함해서 AMD의 인스틱트 AI 가속기 그 다음에 인텔의 또 여러분들 브랜드가 있죠. 엔비디아의 GPU와 다른 회사의 GPU의 호환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장 등으로 엔비디아의 독주가 주춤할 것으로 봅니다만 닥터 AI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질문이 제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의문문인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 대단히 여러분들 파격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이 업계 출신이 아니니까 내가 잘난 모양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닥터 AI 안께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높은 성능과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프백 모델은 개당 3만에 4만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은 빅테크 기업들조차 대안을 찾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독주할 것인가 가격 경쟁력 엔비디아의 GPU는 CPU 서브 대비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채치 PT 같은 초거대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CPU 서브 960개의 비용과 비교하면 GPU 서브 두 개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전력 소유 면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CPU하고 이러면 경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AI 심화학습에 적합한 병렬 연산 능력을 가진 GPU를 제공하며 이것은 AI 및 머신러닝 분야의 중요한 경쟁 의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앞날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빅테크가 자체 칩을 제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보셨다시피 아마존의 여러분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안탑 프로나 랩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한 건데 거의 뭐죠? 그냥 반도체 설계 회사 하지 않습니까? 팸리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실제로 만들어서 뭐죠? 이번에 엔스로픽 사회에 투자할 때 자기 칩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요?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시아 메타 전체 자체 CPU, GPU 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GPU 의존들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위 업체인 AMD와 기타 경쟁사 AMD는 저렴한 GPU를 상용하면서 인스틱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 이것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환 기술 등장 다른 회사의 GPU와 호환 가능한 기술이 등장할 경우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빅테크가 자체 칩을 제조하는 것 AMD 경쟁사 제품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내가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아니 엔비디아 GPU도 쓸 수 있고 AMD GPU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인텔의 GPU도 쓸 수 있고 저렴하고 성능 뛰어나면 다 G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다 훈련시킨 데 쓸 수 있는 거지 굳이 엔비디아 GPU만 써야 될 이유가 있냐? 물론 개발자들이 CUDA라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쓴다. 그렇지만 가격이 터롭지 비싸면 CUDA 쓰던 개발자도 회사 방침에 따라 가지고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격이 지금 130불에서 140불에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0불 300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언론을 도배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뿅 가 가지고 눈이 가리는데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또 미흡하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와 다른 회사의 GPU 호환 기술이 실제로 개발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업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 그거 호환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엔비디아와 AMD의 GPU 호환 기술이 개발되면 AI 학습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습 속도를 향상할 수 있고 각 GPU의 강점을 조합해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다양한 GPU를 조합했으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호환 기술을 통해 다양한 GPU의 성능을 결합함으로써 AI 모델 훈련 시간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닥터 AI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닥터 AI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친기면 하나 더 물어본 겁니다. 엔비디아의 개발자들이 다른 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싸면 여러분 전환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발자들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AI 엔비디아 제품하고 AMD 제품하고 인텔 제품하고 기타 회사들의 제품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UA 링크 같은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면서 다른 AI 칩들 간의 연결이 용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독점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공병호TV에서 한번 소개한 회사가 있습니다. 모레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호환 관련한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 기술이 AI 인프라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AI 인프라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그게 한국 젊은이들이 세운 모래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카이스대 이름들 컴퓨터 공학가나 서울대 컴퓨터 공학가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젊은 양반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모래 한 번 소개했습니다. 모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입니다. 다양한 회사의 GPU를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발자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솔루션을 프로바이더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개발자의 간단한 여러분들 조작을 거쳐가지고 AMD GPU, NVIDIA GPU, 인텔 GPU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NVIDIA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이 칩으로만 구동되는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래 2030년에는 모래가 이 독점 구조를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모래가 이런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든가 성공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닫힌 세계를 기업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전부가 다 NVIDIA 세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광은 모래의 대표는 모래의 소프트웨어는 AI 라이브러리와 컴파일러를 포함해 CUDA가 제공하는 것 같은 풀스택 플랫폼 솔루션은 물론이고 개별 칩에 최적화된 CUDA와 달리 여러 종류의 칩이 모여 최적의 성능을 내는 데 주안점을 떴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한국의 아주 젊은 청년들이 만든 모래라는 기업이 이 정도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면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이런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요. 각각 각 회사의 칩이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도 그 숫자가 천 개 만 개씩 모이면 성능을 다하지 못했던 기존 솔루션의 한계 속에서 슈퍼컴퓨터를 연구개발하며 축적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신기하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GPU를 10만 개 연결해가지고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기술적 난점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호프 100이나 호프 200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고 거기다 AMD 여러분들의 인스틱트 모델까지 끼어들게 되면 그거 얼마나 복잡해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모래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거죠. 초대규모 AI 인프라 슈퍼컬러스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슈퍼컬러스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모델을 개발 서비스할 수 있는지가 관련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는데 AI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GPU를 적게는 수백 개, 수만 개까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고도의 병렬화 처리기법이 노마화된 것이 모래의 AI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모래의 SW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AI 모델을 코드 변경 없이 엔비디아 GPU가 아닌 다른 GPU와 AI 프로세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다사 GPU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대형 AI 모델을 개발할 경우 수천, 수만 대의 GPU와 NPU를 구동하려면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이것은 대개 AI 모델 개발자가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거를 완전히 뭐죠? 소프트 제품으로 만들어서 쉽게 모든 개발자들이 적은 시간을 들이고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회사의 GPU를 다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AI 모델 개발자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AI 모델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엔비디아 이름도 GPU 독점 시대가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제조 공정이라는 것은 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거를 확신하는가 하니까 엔비디아 제품에 이런 필적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빅테크들이 다 경쟁적으로 몇 개월 간격으로 자체 CPU 자체 GPU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체 CPU 자체 GPU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고대역풍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간 뭐죠? TSMC 대만 반도체에 맡기게 되면 패키징 이름들 작업을 해 가지고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2015년에 인수해 가지고 텍사스 오스트로를 운영하고 있는 안나 푸르나 이름들 랩에서 트라리니움 2 GPU를 만들어낸 거죠. AI 학습을 위한 그게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먼 거 아니까 설계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환호하지만 이걸 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가지고 좀 많이 올랐을 때 팔고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10년 20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비희발성 메모리의 병목현상이 걸리는 중입니다. 그런 모양이죠. 그게 아주 오히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러브올림 말씀에 따르면 GPU나 CPU는 여러분들 성능 개선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미래가 관련된 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자주 소개하는 첩이라는 분이 엔비디아가 10조 달러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러지만 저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게 뭐 절대 여러분들 이 회사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지식을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다. 공병호 TV에서 모든 여러분들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항상 고객 입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때 시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클릭 수가 얼마 될 거냐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